타격감을 찾았다고 늦게 지금 가야되고 넘어갔어요 좌익수가 좌익수가 수비를 포기합니다 안치영의 솔러폼 문경찬을 상대로 안치영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10대 5 1벌2 스트라이 왼쪽으로 당겼고 좌익수 뒤로 탐정 넘어갑니다 안치영의 그랜드슬램 선발투스 이영하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잡아라깁니다 왼쪽으로 멀찌감치 멀찌감치 훌쩍 넘깁니다 안치영 금지박한 솔로 홈런 맞는 순간에 지금 홈런인 줄 직감을 했어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이제는 친정팀 킬러로 거듭나고 있는 안치영 선수 본인의 시즌 3번째 홈런포 변호가를 맞춥니다 좌중간초 구박한 승 시작부터 멋지게 한 방을 선사하고 있는 안치영의 스리런 홈런 거둬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지나서 담장을 넘습니다 솔로 홈런한 채용 올 시즌 5호포 그런거죠 이제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그대로 넘어갑니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안치영의 솔로 홈런 추격의 솔로 홈런입니다 시즌 6번째 홈런 점수 9대5 넉점 차가 됩니다 자 지금 몸 쪽에 낮은 공인데 정말 잘 거둬 올렸어요 아홉 번째 공 끌어당기면서 왼쪽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담장 넘었습니다 솔로 홈런 안치영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안치영의 시즌 7호 홈런 점수는 9대2 일을 못했을수도 있었는데 3초부터 돌립니다 왼쪽으로 탐정! 밖으로 안치영! 한 점을 내주자마자 바로 그 한 점을 토하는 롯데자이언트 안치홍의 시즌 8호가 터집니다 안치홍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점! 방역대책! 패스업! 남아갑니다! 독점 솔로!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말리! 이 타구는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당장 넘어가요! 경기는 안정차!